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상록봉사단 단장 김남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만든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 전에 저는 작년에 경희지구에서 저에게 유튜브 컨설팅 과정을 공부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경희지구 시니어 유튜브 서포터들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린 영상이나 또 아카데미 과정을 교육하고 있으니까 많이 보시고 좋아요, 구독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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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